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선택에서 박세주 역을 맡은 정영아입니다. 일단 오늘 미래선택 포스터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포스터와 타이틀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박세주 역할은 대기업의 손자고요. 차기 방송국을 받게 될 인물입니다. 포스터와 타이틀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포스터와 타이틀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저는 재미있게 찍고 있고요. 너무 좋은 작가님, 감독님, 배우분들이랑 찍어서 영광입니다.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마워 시리즈cm 독특한 소재의 재밌는 드라마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박세주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월화 본방사수해 주십시오 미래의 선택 화이팅! 감사합니다